초콜릿이 몸에 좋은 이유 초콜릿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죠. 사실 초콜릿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답니다.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초콜릿에는 신체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죠. 마그네슘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근육 이완과 수면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둘째, 다크 초콜릿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죠. 항산화제는 우리 몸을 활력있게 해주고 심장 건강을 책임지며 노화를 방지해준답니다. 셋째, 초콜릿에는 타이로신이 들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줘요. 넷째, 초콜릿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량을 규칙적으로 먹으면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풍부해요. 이것들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해주고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적당히 먹는다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면서 즐겨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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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